머신러닝이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놀라운 기술이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신기한 거에 불과하겠죠? 이제부터 우리는 학습자가 아니라 공학자가 되어볼 거예요. 신기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유용한 것에 도전해보자고요. 우선 머신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체험해 보고 나면 여러분들도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꿈꾸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손톱을 깨물면 화면에 그 손 당장 내려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손톱을 깨물고 있지 않으면 칭찬하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면 좋겠네요. 이런 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막막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머신러닝 1 제작팀에서 머신러닝 머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주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죠. 이 서비스는 Teachable 머신에서 생성한 모델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Teachable 머신에서 다운로드한 모델 파일을 이 서비스로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면 파일 3개가 이렇게 있죠? 이 파일을 업로드할 건데요. 이 파일이 없거나 귀찮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곳이라고 되어 있는 저 버튼을 저 링크를 클릭하면 업로드를 여러분 대신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톡 하고 내려놓으면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이때에 카메라를 켜냐고 물어볼 때 당연히 카메라를 켜셔야 됩니다. 허용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손톱 정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Teachable 머신에서 생성한 클래스들이 블럭이라는 형태로 저렇게 나란히 배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3개라면 3개의 블럭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손톱 옆에 또 정상 옆에 퍼센트가 적혀 있습니다. 저거는 손톱일 확률, 정상일 확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손톱으로 손톱을 입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손톱일 확률이 높아지고 정상일 확률이 0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손톱을 입에서 떼면 정상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손톱과 정상의 확률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 두 개의 값을 합치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컴퓨터야 손톱을 깨물고 있을 확률이 80% 이상일 때 그 손 당장 내려놔라고 화면에 표시하고 그렇게 소리내.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80보다 손톱이 확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헬로우라고 쓰기라는 것을 여기다 탁 갖다 놓고 여기다가 손톱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손톱을 한번 입으로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80%에 육박하면 손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심심하니까 손톱이라고 말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손톱이라고 하고 한번 해볼까요?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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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 손톱이라고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상 쪽에는 역시나 80으로 해도 되는데 이 뭐랄까 이 손톱 부분은 좀 확실할 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80을 했고요. 정상은 웬만하면 정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상을 확률을 20 정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쓰기 부분에서는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말하기 부분에서는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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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말하기는 이쪽에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손톱을 깨물면 손톱, 손톱, 손톱 그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자 정상은 정상보다는 잘했어요.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와우, 놀랍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다면 자기 손해입니다. 두 번 놀라워하세요. 계속 놀라워하십시오. 우리는 손톱을 깨물었는지를 판단해주는 모델을 응용해서 습관에 교정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머입니다. 축하합니다.